안녕하세요 문화축창조 입니다 분석 후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BMT용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설계죠 상세할수록 좋습니다 원뎁스에서 2뎁스 3뎁스 깊게 갈수록 설계가 좀 잘못됐다 그런데 사실 잘못된 것보다는 낮으면 좋겠죠 1뎁스 2뎁스 근데 플랫폼이다 보니 더 깊고 넓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덱스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원뎁스에서 6뎁스 페이지수 형식 구주 권한 업데이트 상세 설명 등을 엑셀로 정리합니다 뎁스는 적을수록 좋으나 플랫폼 특성상 상세 페이지까지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ui ux를 적절히 적용해야 합니다 i a 라고 하죠 이것도 상세하게 작성을 합니다